갈매기 꺼져라 진짜 방해하기만 해 갈매기 갈매기 아 진짜 비켜 동물을 배려 장난하냐? 자 오늘의 병맛 게임 로프 타는 게임 재미없어 보였지만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너는 X 게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X 게임 좋아한다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메이플스토리같은 힐링브금 힐링 게임인가? 아 이딴 데서 웨즈를 왜 타는 잠시만 잠시만 야 너무 어려운데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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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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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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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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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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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됐어 너무 쉽잖아 야 깬 거 아니 아니 왜 못 깬 걸로 치워 아니 성공이라며 그럼 좀 더 넓은 데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얘 약간 왼쪽 궁둥이가 더 무겁나 봐 이거 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아니 성공인데 왜 자꾸 죽어요 아 여기 트토리얼인가? 야 가다가 쉴 수 있어 개쩐다 뭐임? 야 지리네 방금 제 누구임? 방금 닌자 뭐야 아 저 끝 끝에 부분까지 다야 클리어인가? 좀 더 가라고 좀 더 가둬고 야 개어려워 미친 게임 이거 야 왜 이렇게 왼쪽은 치우쳐져 있어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 어 오케이 오른쪽 야 쉬어 됐다 야 이딴 델 왜 왔어 니는 갈매기 꺼져라 진짜 방해하기만 해 갈매기 조용히 해 제발 갈매기 갈매기 비켜 아 진짜 비켜 아아 씨 동물을 배려 장난하냐? 아 이거 어떡하라고 저기 앞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? 아 저 비켜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아이고 하하 아 이거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데? 아 뒤로도 갈 수 있어? 아 뒤로 못 가잖아 아 저는 게임 때문에 화를 내 지 않습니다 게임을 클리어 했을 때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이죠 피했다 받지 방금 무빙으로 피한 거 봤냐? 이거야 이게 나라 아니 얘는 뭐하는 사람이지? 아 여기 바람 불잖아 이런 데는 건물 사이라서 갑자기 바람 불 저거 뭐냐? 쟤 뭐야? 쟤 왜 저러고 있 쟤 왜 저래? 아 왜 저러고 있냐고 왜? 뭐해 너 아 갈매기 같이 있어 미친 갈매기 진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신대요 뭐예요 저 잡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갈매기 개빡 놓친 게 뭐가 있는데 아 도와줘야 되나? 저기 앉아서 도와줘야 되나 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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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가서 여기서 기다려 아 너무 자주 앉으면 안 된다고 한 번 앉았을 때 갈매기를 쫓아내고 한 번 앉았을 때 저 사람 구해줘야 돼 미친 게임 그래서 잠깐 앉고 너 일로와 합체 개쩐다 그냥 아니 깼는데 죽으면 어떡해 방금은 깼잖아 아니 이 게임 앉아야 깨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앉은 건데 성공이 나왔을 때 앉아야 깨진단 말이야 갈매기 꺼져 갈매기 꺼져 앉고 끝까지 가보자 야 버려 버려 괜찮아 아 얘도 죽으면 안 되는 거야? 아 얘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아 저기서 어떻게 안 죽어 야 이 아저씨 어디 갔어 이 아저씨 어디 갔냐고 아아아악 차생활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나 깬 거였구나 차생활을 존중하는 모습? 저 사람이 뒤돌아봤을 때 나도 뒤돌자 얘가 내 쫓고 얘가 뒤돌때 안 본 척해 그냥 거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됐어 이거다 성공 개 쉬워 그냥 못 깬 거인?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아니야 화내지 마 갈매기도 개빡쳐 못 본 척 멈추지 마 끝까지 가 그냥 가 가 가 가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됐다 여기 뭔데 그래 레이저 뭐야 겁먹지 마 레이저 안 닿으면 돼 됐어 가 가 가 가 가 가 뭐야 미션 뭐야 화 안내고 오마 뭔데 아악 레이저야 발각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내가 어떻게 아니 저거에 어떻게 안들겨 저거 뭐 나 점프키도 없는데 아무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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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이상 앉을 수가 없어 이거 봐 여기 처음에 여기를 쫄지 말고 그냥 바로 가야 돼 봤지 어차피 안 들켜요 들킴? 한번 앉고 타이밍 맞춰서 가 괜찮아 안 들킴 아니 이거 안 들킬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잠깐 앉아 바로 가 아니 미친 타이밍 진짜 아니 타이밍이 안된다니까 이 게임 서서 못 기다리냐고요 아 맞아 서서 기다리면 되잖아 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안되네요 어 된거 같아 와 자 발꿈치 조금만 닿아도 안되네 이건 게임을 잘못 만든거 아닐까 이 정도면 이건 내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니 잠깐 앉아서 기다렸다가 레이저포즈 사라지면 바로 아니 씨 기다려줘 아 내가 뭐 오래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자 공략 좀 볼게요 가다가 여기 살짝 멈춰 네 살짝 가다가 멈춰 가 가 미션 실패 니션 실패 작은 새